네, 지금 마니커 홈페이지가 잠깐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마니커에 많이 접속을 하신 모양이에요. 잠깐 다운됐는데 곧 복구되겠죠. 마니커 몰에서 생닭 3마리 만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오랜만에 또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주식하기 괜찮은 때입니까? 네, 뭐 3월보다는 좋아졌죠. 아, 그렇습니까? 3월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네, 3월달은 좀 여러 군데에서 매도신호가 나왔는데 4월은 또 좋은 시장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월달이 왜 좀 문제였냐면 혹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뭐가 무서웠냐면 미국에, 예, 나왔네요. 그래서 미국에 이게 신용용자입니다. 파란막대기. 아, 예. 크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의 신용용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개 합친 거랑 비슷해요. 미수, 신용용자, 주식담보대출. 그런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 넘어가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가 버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인 최고치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3월달이 심상치 않게 레버리지가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월달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도 굉장히 과열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매력 없는 레벨이었고요. 그래서 PBR 1.02까지 갔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2700 넘었을 때.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좀 과열권이었는데 이제 핑계를 미, 연준의 금리나가 지연될 거다. 혹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둘이 이제 좀 싸운 거다. 이런 걸로 이제 핑계를 삼은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저는 3월달 비해서 4월달 시장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언제 돌아서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돌아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 미국이 아마 6일 연속 조정이었고 지금 50일 2평 깨졌고 200일 2평 근처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시장은 꺾인 거고 이게 이제 조정으로 끝날 거냐 약세장으로 갈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조정 쪽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좀 시간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달렸다. 너무 달렸고 B2가 저런 식으로 늘어날 때는 일단 좀 쉬는 게 되게 마음 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좋은 타이밍에서 맞았고 좋은 타이밍에서 맞았는데 맞아서 조정은 받았지만 우리는 좀 험하게 빠졌지만 미국장을 보면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가 역사상 최고치까지 갔으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또 시장의 참가자들이 냉정을 찾고 또는 이제 저희들끼리 모멘텀 플레이어라고 부르는 1군의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CTA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시장의 추세를 보고서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매도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거지 이렇게 어디 펀더멘탈이 깨졌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청산이 이루어져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3월이 좀 안 좋았고 4월이 좀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하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투자하기에 괜찮다는 거죠. 투자하기에 괜찮다는 거죠. 3월은 시장에서 도망쳐야 되는 시기였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도망쳐야 되는 이유가 별거 아니었는 게 과열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왜 이유를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3월 때는 우리가 이유를 몰랐는데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WTI 같은 경우 80불 넘어서는 그런 우리가 이유 모르는데 유가가 오른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님이나 저나 그냥 블룸버그나 보고 있고 또는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 그냥 계속 뉴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르는 인사이더들 그러니까 상품 시장의 어떤 큰 손들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하면서 네타냐오가 사고 칠 거야 이런 신호 징후가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유가를 사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렇다면 그때 지나고 본 다음에 아 그랬구나. 이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는 잘 대응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아까 방금 보여드린 레버리지가 너무 급등했고 유가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4월에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조정은 예상 못했죠. 우리가 어떤 식의 조정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금값과 유가가 오르는 게 심상치 않았다. 그런데 그때 뭔가가 오는 것 같은 불안함 뭔가가 오는 것 같은 불길함보다 지금은 오히려 터지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고 또 레버리지 청산까지 안 가도 되는 정도의 시기에 조정이 왔으니까 이제부터 또 한 두세 달은 사모으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조정은 끝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간다고? 그걸 판단하려고 자꾸 들면 우리가 투자를 오래 못해요. 그냥 저는 이번에 또 되게 맞은 게 우리 시장은 특히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는 200포인트 이상 맞았는데 이 정도 조정은 10% 조정은 1년에 보통 두세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면 10% 조정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냥 또 만약 못 팔았다면 버티는 거지 그리고 또 여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사모으면 올해 2, 3월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장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또 악재가 노출됐으니까 이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간다 이러면 이제 우리 다 도망가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때와 지금 시장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레버리지다. 그때 2022년 다시 한 번 그 차트를 다시 한 번 22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제가 노란 속으로 하는 데가 2022년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레버리지가 역사상 최고에 도달한 상황에서 끝없이 레버리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어요. 조정을 받았어요가 맞는데 그건 직접적 요인이고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요인은 비투를 엄청 하다가 저때 갑자기 외부 쇼크가 오니까 레버리지 청산 마짐콜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의 증가가 나타날 때가 좋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벗어나기는 어려웁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시장에 몸을 담가야 되는데 저기만 하지 말고 주도주만 담지 말고 주도주 중에 좀 팔아서 금이라도 좀 사든가 아니면 달러 현금 가지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게 불타기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저의 주장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싫어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역발상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한 두세 달 보고서 사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가 그때 그렇게 많았다는 거는 22년에 그때 레버리지를 일으킬 환경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워낙 나라에서 뭘 많이 좀 풀어갖고 22년이면 한참 많이 풀었을 때 아닌가 싶긴 한데 맞습니다. 둘 다죠. 둘 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도 제로금리에서 인상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진 대비라는 것도 결국은 신용용자잖아요. 신용용자 금리도 결국 시장금리에 플러스 알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도 저도 기억나는데 모 중고사 날일 때 평균적인 가중평균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용자 금리가 얼마였냐면 16%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아져 있는 대출 금리가 2020년에는 제가 그때는 중고사 안 내렸으니까 낮아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이제도 얼마 안 되고 시장은 이건 지금 안 사면 바본데 이거 지금은 돈 복사가 되는데 그때 저는 역사에 남을 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복사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게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올라오는 속도가 느린 거죠. 그 덕에 이번에 쇼크가 있었음에도 저는 추세가 부러졌다고 보지 않는 거죠. 레버리지도 졌고 도나가서 뭐 경기가 여기서 바로 꺾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올라오는 중인데 작년 봄이 아마 짧은 순환으로 보면 작년 봄이 바닥이었거든요. 경기 바닥이니까 지금 벌써 뭐 한 세 분기째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뭐 저는 아직은 그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손절을 치고 시장에서 다 도망가라 라는 시그널들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그렇게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유가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쉐일 오일입니다. 쉐일을 다시 뽑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뭐 딱 띄워주시네요. 아 저 뭐 네. 이게 미국의 쉐일 오일 생산량입니다. 뭐 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네. 왜 이게 중간중간에 줄어드냐면요. 여기 그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재밌는 차트인데요. 세계 경제에 오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차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미국의 석유 생산량 1위입니다. 하루.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천 배럴이니까 저기 천이면 얼마냐 하면 이제 천만 배럴 하루에 그 드럼통 하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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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개. 그래서 2022년이 왜 우리가 힘들었냐면 이때 터진 거예요. 지금 제 노란 선 보이시죠. 네. 이때 터진 거예요. 2022년 국제 유가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 바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미국의 쉐일 오일 엔지니어들이요. 다 락다운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다들 딴 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2년부터 갑자기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복귀를 했죠. 그런데 이 복귀를 하는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완만하게 오르죠. 그러다가 언제 이게 급증합니까? 작년 연말에 급증해요. 보이시면. 석유 생산량이. 네. 이게 뭐냐 하면요. 역사상 최고치죠 지금. 그러네요. 네. 저게 뭐냐면 2년 걸린 거예요. 유가가 오르고 석유 생산량이 정상화되는데 1년 만에서 2년 걸린 거예요. 그게 이번 인플레에 가장 직접적인 그런 일정. 그러니까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쳐서 지금 딴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덜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량들을 본격적으로 뽑아내기 시작한 건 지난 한 1년에서 6개월 사이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 번 급락한 거 보이시죠. 저기가 뭐냐면 그때 텍사스에 눈폭풍이 있었어요. 이때. 아. 네. 저 이골포드라든가 펄메인 분지가 전부 뉴 텍사스, 아리조나, 텍사스 이 세 지역에 걸쳐있는 분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하고요. 엄청난 쉐이로일 생산량을 자랑하는 지역인데요. 항공에서 이렇게 위에서 헬리콥터를 보면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모든 지평선이 바둑판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천공을 갖고 있죠. 사람이 별로 안 살기 때문에 저런 것이 생산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일 역사상 최고 생산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2022년 전쟁 터졌을 때는 두 가지가 불은했던 거죠. 첫 번째 레버리지가 엄청났다. 두 번째 석유 생산량도 완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하루 300만 배럴 이상 줄어 있는데 세계 3위의 석유 생산 국가인 러시아산 원유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잖아요. 물론 몰래몰래 배 바꿔치기 해서 지금 열심히 인도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인도가 왜 저렇게 호황인데요. 러시아산 우랄류를 국제시장 시세보다 훨씬 더 땡땡땡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경제 좋아진 게 지난 2년인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고요. 이런 모디노믹스 성공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러시아에서 감산 들어가 있는 하루에 300만에서 500만 배럴 원유 감소를 누가 받아내냐 바로 미국이 쉐일로일 증산으로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덮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 분량만큼 이란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루 200만 배럴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979년 이란 원리주의 회교 혁명 이후에 50년이 지나는 동안 개부수를 못했어요. 그때 BP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세계 7대 메이저 중에 하나인 BP가 거기서 쫓겨나면서부터 석유 생산의 만성적인 감소가 발생한 나라가 이란이기 때문에 매장량 기준으로 해서는 세계 3위인데 생산량은 얼마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란산 원유는 어차피 시장이 안 풀리지만 거기서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물량은 받아낼 여지가 있는 거죠. 가장 걱정은 호르무즈 헤어 봉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은 눈앞에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미국에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준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쿠웨이트랑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하루 원유 생산량은 미국이 6개월 정도 안에 뽑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가는 앞으로도 급등 내지는 지속적 상승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전쟁이 걱정인 거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호르무즈 헤어 봉쇄 예를 들면 100불 가겠죠. 그런데 제 말씀은 2022년에는 130불 유가가 1년 갔잖아요. 이번에는 6개월 정도다. 혹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다. 미국이 언제든 더 뽑아낼 수도 있고 뽑아낼 수도 있고 특히 미국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요새 가이아나라고요. 바로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석위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이후에 역시 거기도 국유화 이루어지고 하면서 석유 생산량 매장량 가채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입니다만 석유 생산량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또 상당히 스마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가 훨씬 적은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의 저항도 덜하고 또 심해유전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만 받쳐주고 유가만 받쳐주면 어마어마하든지 뽑아낼 수 있는 현재 한 1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인데 이거 금방 사실 그 두 배도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가이아나 기아나가 됐든 가이아나가 됐든 사람마다 부르는 명칭은 자유입니다만 일단 그 적도 기아나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증산을 생각하면 전쟁 나서 호르무즈 봉쇄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미국산 원유가 세계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공격을 안 받았다고 인공위성 사진 보면 이스판한 역사적인 고대 유적이 있는 도시인데요. 그 이스판한의 T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포대가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그 T자 모양으로 폭격 흔히 남아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비행장 그리고 대공미사일 기지 그리고 지하에 있는 방공호 및 각종 여러 가지 저장시설들을 향해서 얼마나 정밀한 폭격이 있었냐면 인공위성 사진으로 T자 모양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다닥 친 게 아니고요. 일렬로 한 줄을 긋고 일렬로 한 줄 밑으로 해서 거기를 다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대규모 공격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도 몰라요. 다만 공격은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짐작해보건대 몇 달 전까지 거기 있었던 대공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곳이 폭격은 받은 것 같은데 일하는 폭격을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무서운 거죠. 뭐가요? 여기서 유가를 올리더라도 미국의 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유가 상승을 가져오는 게 자신에게 이득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전부 다 이 셈법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고유가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하마즈나 혹은 헤즈볼라 하마즈는 사우디 헤즈볼라는 이란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하마스 뒤에는 사우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마스를 이용해서 그 공격을 했던 주어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이유가 유가 올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가를 올리는 게 너무 과해지면 미국이 증산을 부르고 가이아나에 증산을 부른다는 걸 염두에 둔 지금 게임이 벌어졌다고 봐야죠. 하마스의 공격이 유가가 목표였다고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세력이 우리를 다 아는 그 나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이스라엘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미군기지만 없었어도 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구분들을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IS 같은 나라들은 참수 테라였던 그 나라입니다. 지금은 거의 소멸 직전이죠.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란이랑 원수입니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위협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해주볼라와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현재로는 가장 큰 실질적인 위협인데 아시는 것은 레바논에는 기름이 안 나니까 대신 이스라엘에는 천연가스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를 올리고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그러니까 어떤 테러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가 를 하면 대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범죄극 스릴러극을 보면 이걸로 누가 큰 이익을 보는가만 생각하면 대충 우리가 시장이 돌아가는 판사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쉘과 그리고 중동 여러 국가들 간에 그리고 또 네타냐우는 왜 저러고 있는가 그런데 네타냐우에 대해서는 최준영 박사님이 훨씬 잘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일부의 노력이 있었을지 모르나 미국에 더 큰 증산을 불러오는 바람에 유가는 아마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갈 거고 단기에는 잠깐 튈 수는 있으나 미국의 생산에 의해서 유가는 크게 불안하지 않게 갈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가 환율이지 않습니까? 지금 1370몇 원 이 정도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1400원 거의 한번 갔다가 우리 한국은행 뭐 이런 데서 이제 구두 개입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환율은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유지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좀 낮춥니까? 네. 뭐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저는 떠드는 것보다 그림이 훨씬 편한 사람이라서 차트가 지금 나와있는데요. 빨간선이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치 오른쪽 축이고요. 파란선이 국제 유가입니다.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 여름이죠. 유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때 몰랐어요. 왜 오르는지. 지나고 알았어? 지나고 알았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테러 할 거라는 걸. 아 거기 그때군요. 네. 몰랐죠. 또 이번에 또 유가가 오릅니다. 파란선이 먼저 오르죠. 달러보다. 먼저 오르는데 이게 또 몰랐죠. 네타냐오가 공격할 거라는 걸.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측해서 투자한다. 거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대응이 중요하지 예측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올해 연초부터 유가가 저렇게 오르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 공격할 거라는 걸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오른 다음에 보세요. 달러가 그 뒤에 후행적으로 오르죠. 최근 1년 사이의 흐름입니다. 이건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정하기 모든 걸 좌우하고 있잖아요. 유가와 달러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최근에 유가의 하락이 특히 이란이 자기가 공습당했는데도 안 했어요. 저희는 공격 안 받았어요라고 외치는 과정에서 유가가 의미 있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렇지만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냐. 역사적인 지금 또 전 고점인데 이런 쪽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1,400원에서 구두 개입인지 실제 개입인지 모르지만 했고 두 번째는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는 일단 의미 있는 하락 지지선인 80달러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크라인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얘가 깨진다. 그렇죠. 그럼 달러 팔자. 정도는 되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1,400원에서 정부 개입한다. 두 번째 유가가 만에 하나 한 80% 깨지면 그때 달러 팔고 다시 원화 자산으로 와도 되는 타이밍 아니냐. 정도. 제가 그래서 시장을 좋게 본다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나온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의 레버리지가 생각보다 적었다. 두 번째 유가가 최근에 달러에 되게 선행하는데 유가가 요새 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우리도 몰라요 아직. 이유를 알려고 자꾸 그러지 맙시다. 보나 마나 뒤에 물밑 거래가 있거나 협상이 있거나 또 그 정보를 앓은 사람이 차익 실현했겠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대응. 저 유가가 80불 정도 깨지는 네크라인인 80불 정도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마냥 흘러가면 그땐 달러 좀 팔자. 달러 팔고 못 살 건데 하면 한국 국채든 최근에 우리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으니까 한국 국채든 한국 주식 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는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달러랑 유가를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여주셨고 그럼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6쯤 하나요? 네. 106 정도 와 있죠. 106 정도 와 있죠. 전에 107 이렇게까지 한번 갔었죠? 네. 전 고점은 106.5를 넘어서 107까지 갔었어요. 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제 106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는 결국 이제 뭐 유럽의 통화나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지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진국 통화. 네. 근데 이제 유럽도 조금 어렵고 뭐 호주나 하여튼 뭐 일본 이런 데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가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요. 왜냐하면 미국만 계속 좋으니까 어떻게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저도 뭐 더 간다고 보는데 제 문제가 이 레벨 자체가 바닥에서 한 20% 오른 거잖아요. 80대 후반 정도 있었으니까 20% 정도로 올라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 뭐 저는 이런 거 아니고 달러가 더 강수로 갈 수 있다. 다만 다만 여기서 더 올려 붙이려면 전 고점을 붙여서 넘어서 올라와서 살려면 하마스 전쟁 정도 나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달러가 앞으로 강해질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 정프로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격이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더 오르려면 미국 경제가 독보적인 강세고 미 연준이 올해 연내 금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최근 한 달 사이에 다 반영됐잖아요. 주가의 환율에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더 오르려면 다른 모든 나라가 다 약세고 이제 달러만 강세야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 오르려면 뭔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마스 전쟁도 넘어야 되고 2022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레벨을 넘어서는 어떤 뭔가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미 연준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나 금리 더 인상하겠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인상하겠죠. 그런데 저는 좀 요새 찜찜해요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미국의 증산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그렇게 자꾸 쌍방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유가 빠지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팔기 오늘 쉽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 말씀을 드린 게 지난번 고정 가져왔는데 여기서 더 올려붙이려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유가로 판단하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이게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파란 선이 달러같이 빨간 선이 원화같이인데요. 어제 봤으니까 오늘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그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파란 선은 달러 빨간 선은 원화라고 했으니까 구분이 되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부 요인 때문에 환율이 움직인다. 이거는 김정일 사망 정도 돼야 돼요. 그때 2011년이었나요? 그때 진짜 하루에 NDF 시장에서 100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저는 그때 모은행 딜링룸에 있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내부 문제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그러려면 키코 사태나 김정일 사망 정도 돼야 돼요. 그런 게 아니면 우리나라 환율은 철저하게 선진국 통화와 미국과의 환율 그게 달러 인덱스잖아요. DXY 꼭 저 DXY를 꼭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게 우리의 생명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희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는 총재가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 혹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정책 방해가 어떠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마이너한 변수고 외환시장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뭘 본다 그러면 간단해요. 글로벌 달러를 보고 두 번째 글로벌 달러의 플러스 알파 정도가 뭐냐면 빅스 인덱스 있잖아요. 시장의 공포 심리 이 정도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설명하는 9알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알이 북한 요즘 미사일 쐈잖아요. 북한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권교체 한훈 총재님의 말씀 1,400원에서 개입했냐 안 했냐 정도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5%에서 10%도 안 되는 요인이에요. 이런 소규모 개방경제 또는 다른 나라 일에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왜 우리 국내 정치산에 신경을 쓰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전략이 자산 중에 일부는 달러를 갖고 있다가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지금처럼 외환위기 난다 소리가 날 때 그거 좀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우량주 중에 제일 많이 빠진 거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의 우량주는 수출주입니다. 저는 밸류업이고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왜냐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에요. 행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명심하시고요. 2017년에 있었던 배당소득 활류세제 폐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밸류업이고 뭐고 하려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그리고 상속세율의 인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한국 밸류업은 말도 안 되는 양에 불과한 거고 우리나라의 밸류업이 이루어지려면 달러가 약세러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가 약세러 가고 국제유가가 빠지고 한국 환율이 안정될 때 외국인 들어와서 밸류업 시켜주는 나라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시니컬해지신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시니컬해요. 제가 자문사 대표인데 우리 아시잖아요. 자문사 대표하면서 우리 시장 잘 되고 우리 경제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으로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테마 또는 어떤 종목에 벨팅했다가 한 번만 삐끗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는 한국장 국장 안에 하고 나가버리면 제 사업에 마이너스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분산 투자하는 회사 대표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상을 입은 투자자들이 다시는 여기 안에 하고 나가버리시면 제가 제일 큰 손해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든 좀 덜 깨지고 또 그리고 안정적인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이 많아져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제가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상한 테마들 이상한이라는 말에 제가 시니컬해진 게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가장 시니컬했던 시기가 2017년 대북 테마때였어요. 17년? 2017년. 아 트럼프랑 김정우 만나볼 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정말 괴로웠거든요. 제가 그때 막 들어갔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뵀죠. 근데 왜 제가 그런 테마에 왜 화를 내냐면 시멘트 회사 이러면 다 오르더라고요. 아 맞죠. 저희 쌍용량에 들어갔잖아요. 아 죽겠다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프로랑 저희랑 친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테마나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한쪽으로 확 쏠릴 때 제발 좀 하나만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신이 보여하신 종목의 신용용자 장고 비율은 제발 좀 체크해라. 신용용자 장고를 왜 체크하라고 그러냐면 작년 라더견 사태나 영풍재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아무리 좋은 테마도 한 방에 깨지는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용자 장고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높아지는 몇몇 증권사 mts에 있는 건 제가 아는데 모든 증권사에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3개 정도만 쓰니까 그러나 그 mts에 신용용자 장고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 그런 신용용자 장고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테마다 불이 붙었다 그러고 단톡방에 돌아다니면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익 난 거는 좀 실현해서 대신 뭘 가지고 있어라 딸라 갖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다치지 않고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얼마나 돈 벌기 좋아요 이 돈 벌기 좋은 시장에서 마상 입지 마시고 특히 청산 반대매매 당하지 말고 재밌는 투자가 가능한데 그 재밌는 투자가 뭐냐면 전망에서 예측해서 투자하려고 되지 말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조건을 넣고 그 조건이 맞으면 그때 좀 들어가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굉장히 재밌게 우리나라 시장을 수익을 수익을 손실을 제약하며 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크리티컬한 대미지 입지 않고 조금 더 마음 가볍게 저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향이 저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홍춘호 박사님 오랜만에 저희 모셔서 투자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종종 저희 팩트폭행 좀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5% 앱에서 확인하세요. 9% 앱에서 확인하세요.